말도 하고 해야지 말도 하고 말도 하고 말해 인저 오빠 이렇게 막 싸게 막 그런거 해야된거 아니야? 그래도 되고 아니 조금만 이렇게 해서 응 또 뭐 아니면 또 안되도 안되는대로 아 어떡하지 이것때문에 생각지도 못하고 그래서 포기한 여왕 아이고 내가 뭐 그냥 이제 빵집 아이고 지금 씹고 있어? 잠깐만 그 얘기만 하면 뭐 아직까지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 아니 지금이 어떻게든 끈을 잃었다고 해야되나 제가 원래 하이 아